24일 오전 3시 기준 마리아나 제도 에 있는 열대저기압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가지고 오가사와라 제도에 접근할 우려가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4일 오전 3시에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3m이고 최대 풍속은 초속 15m입니다. 28일 목요일 오전 3시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50m 최대 풍속이 초속 35m 중심기압은 975헤토파스칼로써 태풍의 방향 은 시속 15km이고 방향은 북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글로벌 기상청들의 예상 은 도쿄를 스쳐 지나가면서 일본 동쪽 원바다로 사라진다고 보고 있으나 태풍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기에 방향이 도쿄로 북상할 수도 있습니다. 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find